딩고 라이브에서 아이유씨가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잘 봤거든요 근데 아이유씨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 군데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극 트레이너 오경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딩고에서 라이브를 하신 아이유씨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을 좀 잡아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는 좀 가볍게 내는 스타일의 아이유씨라든지 백예린씨 남자 같은 경우에 크러쉬 같은 스타일의 노래가 많이 유행도 하고 학생들도 많이 따라 합니다 근데 그런 노래를 좋아하고 따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압력이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기에 소리가 크면 압력이 세고 소리가 작으면 압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수들의 노래를 하실 때 힘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성대를 자꾸 벌려서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따라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노래에 힘이 없어요 특히 도입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압력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후렴이나 고음으로 갈수록 그냥 질러버리거나 고음 처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목을 조이거나 질러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압력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소리는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학생 애프터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아이유 씨가 딩고 라이브에서 딱 한 번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웃었을 때 웃어버려가지고 첫 단어에서 호기가 한 번에 확 나가버린 거죠 우리 압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압력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죠? 두 물체가 서로 미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압력이죠 그러면 우리가 노래 쓰는 호흡의 압력이라는 건 뭘까요? 맞아요 나가려고 하는 것과 들어오려고 하는 것 호기와 흡기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호흡의 압력이죠 모든 가수분들은 이 호기와 흡기를 조절하면서 성대 컨트롤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압력의 비밀도 이 호기와 흡기의 조절에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할 때 소리가 쏟아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흡을 부는 것과 마시는 거를 동시에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귓속말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귓속말을 야 밥 먹었어 이렇게 안 하죠 야 밥 먹었어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귓속말을 할 때 흡기를 담당하는 근육인 횡경막이 작용을 해서 호흡이 과하게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해주고 있는 거예요 횡경막에 의해서 많이 나가려고 하는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보니까 귓속말을 하실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호기와 흡기의 조절로 인해 생긴 압력이라는 거예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100의 호기를 불면서 20의 흡기를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조절이 된 80의 호기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잘 불어줄 것 잘 불어주면서 얼마나 조절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It's a beautiful life It's a beautiful life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한 건데요 흡기라는 거는 무조건 호흡이 정확히 불어지고 있는 플러스 상태에서 조절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호흡을 조절하는 것 때문에 흡기만 생각하면 호흡을 불어주는 걸 생각 안 하고 참기만 해요 그래서 목을 막아버립니다 너는 생각하지 말라 말이야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한테는 흡기나 횡경막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소리가 까져 있지 않고 덮여 있어야 되는 느낌 혹은 먹먹한 느낌이다 같은 예시를 들면서 수업을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호흡이 정확히 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조절된 영역으로 와야 돼요 조금만 조절해 보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호흡을 불 수 있는 상태를 경험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흡기의 영역은 호기가 부러진 상태를 조절한다 라는 느낌으로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영상의 연습이 제대로 된다 싶으면 목을 이렇게 막진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근데 너무 알고 싶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컬트레이너 오긴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제